시작! 가위보! 어, 라켓 들어와 오케이. 그럼 있어. 그냥 가운데다 내려놔도 돼 상태만 백 쪽에다 아니야 그건 아니야 한 번 쳤는데 한 번 쳤는데 좋게 받았잖아 그럼 더 때려놔야지 너가 유리한 상황에서 놔야 되는데 불리한 상황에서 막 들어가면 안되지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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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빠져도 돼 자신있게 움직여 네트 많이 맞는다 오늘 아어어어 진짜 죽이 진짜 아 으악 으악 수어 아고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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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필 앞에 가 앞에 봐 천천히 봐 좋았어 좋았어 다시 앞에 높이 넣어 높이 높아 앞에 봐 예 오케이 괜찮아 괜찮아 잘 됐잖아 건드려도 돼 앞을 더 보려고 해봐 오케이 저렇게 세게 가지 않아도 된다는 거 저러면 빵빵 되니까 너가 타이밍 놓치잖아 내려가도 된다고 살살 쳐봐 살살 푸싱 살살 나이스 좋아 좋아 잘하고 있어 좋아 좋아 지금 좋아 앞에도 이렇게 지켜주는 모습 앞에 붙어가 푸싱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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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해 강해 지금도 강해 이렇게 받으면 떨어진다 얼마나 이렇게밖에 해야지 오케이 6er7입니다 좋아 봤잖아 수비 början 물이 방금 그렇게 때리면 내가 다 커버 해야되잖아 같잖아 가볍게 때렸어도 되는데 좋아좋아 괜찮아 괜찮아 앞에 앞에 90대 까미까미 됐어 됐어 다시 다시 역시 당겨줘야 된단 말 당겨줬어 아 야 가사 아 야 가사 괜찮아 괜찮아 뒤에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건드렸어 뒤에 있었지 직선에다 약하게 직선 가운데 약하게 까미 때리려고 하잖아 맞잖아 때리려고만 때려놔야 알고 들어오잖아 이니아라 가사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맞아 맞아 잘했어 잘했어 잘했는데 생각이 너무 많았어 잘했는데 생각이 너무 있어 아 아 더 길게 봐도 되는데 너무 짧게 놀라잖아 그냥 이렇게 쭉 가서 좀 꺼도 됐는데 방금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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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잘했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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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젠 점주 아 아 으아아아아아 피! 쇼! 하나씩만 놔주면 돼 확실한 것만 때리고 앞에 앞에 다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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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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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잘했어 됐어야 돼 자, 자, 집중 집중 몇 점 안 남았다 집중력 좋아 근데 사이드를 너무 놓는게 타이밍이 너무 늦다 빨리 너무 짧게 안해도 돼 좀만 길게 길게 길어도 돼? 놓는거? 하하 하하 길게 길어도 돼? 놓는거?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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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좋았어 하하 상대편이 더 떨구려고 할거란 말이야 그거에 저 집중을 해 봐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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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처음에 높게 올리는게 힘들어 자꾸 낱개의 버릇이 돼있어서 하하 하하 여기가 놓고 여기를 당하잖아 하하 내가 확 붙어서 상대방이 빼주면 좋은데 아 이게 몸이 알면서 처리해도 안되네 하하 서비스 넣고 처리좀만 해보자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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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넣고 붙어봐 더 붙어봐 하하 어 앞으로 붙어봐 하하 하하 이런 이렇게 안돼 어 더 길게 가야돼 상대편 딱 서비스 넣었어 상대편 뒤에 준비하고 있잖아 백 어디야 여기지 여기라고 생각하면 백으로 가려고 해야지 백으로 니가 백으로 넣고 백으로 처리하려고 해야지 백으로 가야지 백으로 처리하려고 해봐 백을 잡고 백으로 가야지 백으로 가야지 백으로 가야지 백으로 가야지 백으로 가야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